안녕하십니까 배우 안녀상입니다. 세상에는 많은 재능을 가졌지만 청각장애를 가져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번에 함께하는 사랑의 달팽이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인공달팽이관수술, 언어재활치료지원, 그리고 다양한 음악회를 열어 그분들의 재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단체입니다. 저와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조금씩만 모으면 이분들의 삶과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단체입니다. 기회를 제공해주게 될 것입니다. 이번 사랑의 달팽이 캠페인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